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둘 셋 아이 겨울아 너 죽을래? 셋 아이 겨울아 너 죽을래? 난 니가 그런게 아픈 줄도 모르고 들으라고 그래 다 들으라고 그래 난 쟤기라 좀 가만히 놀고 초콜릿은 안 돼있어야 되는데 가서 더 진지하지마 고맙게 이 상황을 가수하지 않을게 고맙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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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귀 대기야 이거 소신을 지켜봐 자신감 벗고 유인아 괜찮아 내가 한번 봐 그치? 세대 누나. 옷이 좀 늙어버려 보여? 늙어버려. 더 봐. 너무 짧으세요? 응. 바지 넣어버려? 이게 좀 돼요. 이렇게 바지 갈아입으셔야지. 바지 갈아입으셔도 돼요. 아니야. 괜찮아. 우리 지금. 어떡해. 죄송합니다. 예. 제가 찍었습니다.